6장. 그래서 다리오 왕은 바빌론 문서실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명령했다. 마침내 메드 지방에 엑바타나 요새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회람. 고레스왕 일련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 칭령을 내리시다. 재물을 바치는 곳인 그 성전을 새 기초 위에 다시 세우도록 한다. 높이 27미터 너비 27미터로 하여 큰 돌들로 세 층을 쌓고 맨 위에 목재를 한 층 언되 그 비용은 왕실 금고에서 지불하도록 하라. 전에 너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빌론으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려보내되 각각 하나님의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라. 이제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 총독 다뜨네와 스탈보스네와 동료 관리와 그 땅 모든 관리들은 들어라. 너희는 그들의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마라. 유대인 총독과 지도자들을 방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여라. 이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관하여 공식 명령을 내린다. 첫째, 모든 건축 비용은 왕실 금고에서 곧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에서 들어오는 세금으로 충당하되 지체하지 말고 제때에 지불하도록 하여라. 둘째, 그들의 예배에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주어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드리는 데 쓸 수송아지, 순냥, 어린양, 그리고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요구한 밀, 소금, 포도주, 기름을 지체 없이 날마다 공급하여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내가 공식 칭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뽀를 빼내어 거기에 매달고 그의 집을 두엄자리로 삼도록 하여라. 또 누구든지 이 칭령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면 그곳에 자기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나 백성을 멸하실 것이다. 나 다리오가 내리는 공식 칭령이니 신속 정확하게 시행하도록 하여라.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 총독 다뜨네와 스탈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은 다리오의 칭령에 기록된 대로 신속 정확하게 시행했다. 그리하여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성전 건축을 계속했다. 공사는 예언자 학계와 이또의 아들 예언자 스가리아의 설교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허가에 따라 성전 재건을 마쳤다. 성전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완공되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축하 행사를 벌였다. 제사장과 레이위인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성전 봉원식을 거행했다. 그들은 황소 100마리, 쓴냥 200마리, 어린양 400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또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순념소 12마리를 바쳤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 각각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은 제사장을 분과별로, 레이위인을 무리별로 배치하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모두 모세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였다. 바빌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켰다. 모든 제사장과 레이위인은 정결 예식을 치렀다. 누구도 예외가 없었다. 그 의식으로 그들 모두 깨끗해졌다. 레이위인들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과 형제 제사장과 자신들을 위해 6월절 양을 잡았다. 그러고 나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음식을 먹었다. 다른 민족의 더러운 것들을 떠나서 그들과 합류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게 된 모든 사람도 함께했다.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지원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말할 수 없이 기뻤다.